기대 이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이젠 당신을 구세주라고 부르더군요. 동감이에요. 정말 잘해줬어요. 하지만 전에도 이런 상황을 본 적 있죠. 용병을 영웅으로 만들어 의지해서는 안 돼요. 결국 용병은 일이 끝나면 떠나가 버리거든요. 시민들 스스로 자유를 쟁취해야 합니다. 그렇다면 돌아와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줍시다. 왕국은 어때요? 우린 야호국을 파괴할 겁니다. 이 전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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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형을 지지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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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 자원 임무 매크